정말 웬일이 웬일이 약간 수다쟁이다. 말을 진짜 계속한다. 그지 단발 여신의 대적할 단발 요정 레오제이고요. 머리 이상하면 말해줘야 알겠죠. 노래로 회사 들어왔는데 노래로 해야죠. 이걸로 먹고 사는데 길방하지 마시라고요 나 진짜 오늘 죽어도 나 오늘 죽어도 여왕이 없어 슬라우베카!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발 워너비, 출근룩 워너비, 음색 워너비, 수많은 워너비 수집가 웬디님이 저희 샵에 오시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단발 여신에 대적할 단발 요정 레오제이고요. 메이크업 고민도 털고 수다도 털고 수다 떨다 예뻐지는 메이크업 샵. 여기 레오 앳! 자 그럼 웬디님 한번 모셔볼까요? 들어오세요! 오우! 오우! shine on me, let it shine on me 네 두 팔에 let it shine shine on me, let it shine on me 네 두 팔에 let it shine I don't miss your time Q한 TALES L gen Ho N의 N번째 손.. 잠깐만. L gen Ho N의 N번째 손, 렌디님입니다~~ matrix BEND Umili 아니.. 머리가 너무agem east 혹시 뭔지 아세요? 혹시.. 엔디 컷? 진짜 잘 어울리세요. 아 정말요? 오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인사 부탁드려요. 반가워요! 진짜 다 아시는구나. 사실은 저희 웬디님이 저희 채널에 나오고 싶다고 말씀해주셔가지고 제가 SM한테 이번 제 활동 때 이거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어머 어떡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상담받으러 가보실까요? 레츠고! 고! 아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예스! 예스! 이번에 리무진 서비스 때 봤는데 머리카락이... 빛 좀 주세요. 잠깐만. 이 머리 할 때 원래 이래요? 아니요. 본인 머리가 아니야 저는. 아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요즘에 진짜 웬디님 미모가 리즈를 찍은 것 같아 완전. 몇 번의 리즈야 대체? 아직 멀었어요.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 오늘 어떤 메이크업 고민이 있으신지? 일단 제가 요새 꽂힌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꽂힌? 그래서 제가 요새 그런 광 메이크업! 광 메이크업! 네. 어떻게 저렇게 피부가 좋아 보일 수가 있지? 원래 본인 피부인 것처럼. 원래 본인의 피부인 것처럼 좀 광나는 느낌의 메이크업으로. 자 두 번째. 아 원래 그렇게 적으신 거구나. 필기체요. 필기체요. 나중에. 네. 이탈릭체라고. 제가 오늘 중안부가 되게 길어요. 아 뭐가. 뭐가. 뭐가 길어. 화장을 올리면 올릴수록 그게 길어보여. 특히나 베이스 올렸을 때 길어보여. 하얘지잖아요. 여기가 목 밑 해지면서 여기가 좀 넓어 보이는. 그래서 여기를 끊어줘야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저는 블러셔를 되게 좋아해요. 웬디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블러셔 메이크업이잖아. 이제 또 마스크를 벗고 나서부터 색조 메이크업이 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색조 파티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오오오오 하! 머리판 말해줘야 알겠죠? 그래서 좀 제가 청초 쓰고 좀 좋아요. 청초한 느낌 뭔가 청초하면서도 블러셔로 중환부를 끊어주면서도 있고 색초파티 하면서도 광나는 메이크업을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누가 찍어먹지? 오늘 사실 LAOM! 시즌2거든요, 사실은! 오늘도 시즌2의 첫 게스트를 모시게 됐습니다! 영광이잖아! 아니 진짜 저희 채널을 정말 많이 보시나 봐요! 저희 채널 중 어떤 걸 좀 많이 보셨어요? 다 보셨어요? 브이로그랑 메이크업이랑 이런 거까지?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게 끝나고 나서 집 가면 유튜브를 틀어요 누워서 이렇게 유튜브 보는 게 제일 행복 그 때 또 저의 영상을 하게 보시는구나 네 너무 감사해요 웬디님은 또 오래 올 줄은 몰랐지 오늘 또 환영의 의미로 제가 또 아로마 테라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힐링으로써 저 아로마 진짜죠 오늘도 아로마 반신욕을 하고 왔어요 너무 잘 됐다 제가 반신욕할 때 진짜 이만큼 넣는 아로마가 있어요 그거 하고 오고 나 아로마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와 됐습니다 제가 워낙 진짜 잘 붓거든요? 어제 이제 소고기 미역국이랑 블루베리를 좀 먹고 소화 안 시키고 거의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베개를 좀 높게 하고 잤어야 된다고 베개도 신경 안 썼고 잔 거죠 부어서 아침에 반신욕을 어머 뷰티 네 처음 하다 보니까 정말 웬디님이 약간 수다쟁이다 와 진짜 계속한다 이거지 저 질문 물어보면 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집 가실 때까지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꼬리를 물고 아니 그리고 레오제이 님도 항상 좋은 정보 있으면 공유를 해주시잖아요 저도 이제 알고 있는 걸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근데 웬디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지? 저 이제 서른 딱 서른이요? 네 말씀 편하게 하셔도 돼요 난 92년생이에요 네 구사 구사? 네 말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그럴까? 네 웬디도 말 편하게 저 아니면 그냥 존댓말을 할까요? 아 편하게 하셔도 돼요 편하게 존댓말 펀베이션 펀베이션 아 좀 차리리드하게 오늘 물광을 얇게 아 스펀지도 지금 라텍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사실 우리 웬디가 출근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 출근 룩으로 되게 유명한데 혹시 보세도 입어요? 스타일리스트 분? 아 매번 스타일리스트 분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네 센스 있게 저한테 알맞는 옷을 다 준비해주셨죠 네 확실히 피부 지금 광 표현을 위해서 톡톡톡톡 두드려서 계속 광을 다졌거든요 그래서 많이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광이 올라와 확실히 아 일단 라이너를 이제 그리고 우리 속눈썹을 붙일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속눈썹 너무 좋아요 너무 신기해요 왜요? 제가 여기 나와서 레오제님한테 에이코을 왔더니 떠볼까요? 굉장히 얇게 그래서 이렇게 점막을 채웠어요 확실히 얇게 채울 때는 리퀴드 라이너가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제가 항상 에이코센터한테 그래요 샵 들어갈 땐 손승환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앤디로 나온다고 아하하하하하 손승환입니다 아니 그나저나 우리 맨디님 진짜 노래를 너무 잘하세요 진짜 아니 이거는 너무 지겹게 들으시겠지만 노래를 진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아이 노래로 회사 들어왔는데 노래로 해야지 이걸로 먹고 사는데? 자리 한 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잘하면? 보시죠 어하하핳 아하하하하하하 ctiveure 아쉬워 난 2 Oreossa 아 대단하다 진짜 어 испыт coming up 왜 고객님 오이 와 놀라가지고 언제나 Her 이번에 또 7킬 하실 때 ไป 녹음실 영상이 나와 굉장히 환자로 하ints 아, 네. 그게 너무 부담스럽진 않으셨어요? 그렇게 녹화를 하는 게? 아니요. 저는 레코딩하는 걸 워낙 좋아하고 일부러 레코딩 비하인드를 내보내자고 하는 편이어서 아, 진짜 그것 진짜 보통 자신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죄송한데 자신감이라든지 저희도 다 모니터하고 아닌 건 다 잘라내요. 아, 그렇긴 하겠지만 여기서 여기 몇 초부터 몇 초까지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겠지. 우리 팬분들이 좋은 것만 듣고 아, 그리고 저희 다섯 명이 다 내보내야 되니까 편집해주는 콘텐츠 지금 진짜 힘드신 게 그거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편집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게 막 다 보니까 얼마나 잠을 못 자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눈썹 이제 한 번 붙이고 좋은 아침입니다, 마님. 덴버스 부잉. 마님, 못 주무셨나요? 한숨도 못 잤어요. 다 한 점이 있어요. 가니! 너 따위가 드윈터 부인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으니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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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출 수 없는 징장소리 들려와 바람이 부르는 그 노래 다 끝났어 나의 러비가 어서 돌아와 이렇게만 달리러 러비가 나 진짜 오늘 죽어도 여완이 없어 나 오늘 진짜 죽어도 여완이 없어 나 오늘 진짜 죽어도 여완이 없어 지금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옆에 내가 죽어 저 진짜 정말 고급 인력은 여기다 낭비해서 제공해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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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영광이죠 진짜 내가 그렇게 너무 사랑하는데 보고싶어요 위에 보세요 아래 보시고 진짜 너무 진짜 대박이었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왠님 저 지금 너무 떨려요 저도요 어땠어요 정말 레베카를 하셨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솔직히 약간 두려움이 좀 더 컸던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한 번도 제가 연기를 그런 데서 해본 적은 없잖아요 잘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조금 더 컸었던 것 같은데 다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뮤지컬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루하루를 너무 매 시간을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아 난 또 하루 또 하루 검은 날들 견딜 수 없는 어둠 날 지켜줘 그래서 그분들을 보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뭔가 큰 무대를 끝나고 나면 살짝 공허감도 온다며요 어? 근데 저는 콘서트를 하면 콘서트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저희 스태프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너 아직 체력이 남아 돌아? 더 이렇게 올라가는 스타일이구나 네 있는 체력을 다 쏟아도 거기서 받는 에너지가 너무 커서 그 에너지가 남아 도는 것 같아요 러비를 짱! 우와 눈이 생겼죠 여러분 이미 있었어요 그럼 기만하지 마시라고요 뭐야 이쯤되면 이제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웬디님의 이번 신곡 어머 원래 그거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알고 있죠 알아요 네네네 제목은 I wish you hell 제목인데 I wish you hell? 네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서 살아온 예전의 나한테 착한 애는 잊어요 그런 내 자신한테 I wish you hell 이렇게 외치면서 새로운 나를 찾아가고 진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겠다라는 걸 담은 그런 곡이거든요 완전히 지금 웬디한테 진짜 딱 맞는 곡이네 지금 네 제가 아직 웬디님의 곡을 아직 못 들어봤어요 혹시 들려주실 수도 있나요? I wish you hell 잠깐만 죄송해요 눈 밑에가 예쁘게 한번 수정하고 괜찮아요 위 한 번만 한번 듣고 오시죠 I wish you hell I don't wish you hell I wish you hell Yeah I wish you hell I wish you hell I found myself I wish you hell Yeah I wish you hell I wish you hell 진짜 고막이 너무 호강한다 진짜 고막이 녹는 것 같아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네 많은 분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되게 음영 라인으로 블러셔로 색을 넣어준 게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아이홀에 색깔을 확 쉽게 밝히고 싶다 할 때는 이런 핑크 연한 핑크 블러셔를 한번 깔고 들어가면 너무너무 메이크업하기 편해요 블러셔를 이어서 이렇게 내려올게요 우리 눈썹 앞머리도 살짝살짝 이렇게 한번 쓸어줘야 되고요 중요한 건 코끝 살짝 bey LS 그리고 입술 삶도 있다 말씀하게 그리고 턱 끝 부분에도 해서 얼굴 전체적으로 블러셔를 머금은 넣 karşı 해아라인 쪽 또 살짝살짝 넣어서 이렇게 오오오오오 와.. 진짜 웬일이야 어떻게 해 아.. 저 끝나고 먹거든요 응 어디 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우리 필라스님 만난 면 아 맞아요. 오늘 그럼 생일 파티하러 가는데 좀 주인공 같겠는데? 네. 이렇게 꾸며주시면 어떡해요. 몰라 나도 어떻게 민폐야 진짜. 진짜 어쩜 좋아. 진짜. 우리 언더도 해줄 건데 저는 이거 아나스타샤 브로우예요. 근데 좀 진한 브로우로 언더 중앙 부분 이렇게 하면 살짝 냄새 낀 듯한 느낌. 와우. 진짜. 아니 취미가 또 요리라면서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 시간도 많이 들고 이럴 텐데요. 취미가 요리예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라고? 왜 왜? 그것보단 차라리 사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러면 왠지님은 이제 베이킹을 하지 않는 걸로. 네. 거울로 한번 라인 한번. 진짜 미쳤나 봐.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네. 한번 볼게요. 보이고 얘기해요. 아니 그거 봤어요. 아 왜 큰 거 봤어. 미쳤나 봐 진짜. 진짜 한번 놀라볼게요. 이거 약간 토끼어 컬러. 아 나 요새 토끼어 컬러 떳떳어봐요. 그러니까요. 베이스로 넣은 다음에 마무리로 좀 블랙을 딱 얹는 거예요. 오! 오! 어쩜 좋아. 오! 미쳤다 진짜. 와 진짜 어쩜 좋아. 미쳤다 진짜. 자 이제 우리 블랙을 한번 발라볼 텐데요. 이거 진짜 기대돼요. 해볼까요? 네. 대박. 어머. 뭐야 색감. 와 진짜 예쁘다. 그리고 이거 살짝 덜어서. 기존에 썼던 립밤이랑 해가지고. 해볼게요. 너무 귀엽다. 이러면서 봐주시는 게. 요거는 깜짝이밤. 광 들어갑니다 여러분. 스펀지로 꽉 잡아야 돼. 꽉 잡아. 안 그러면은. 기존에 내가 했던 메이크업이 벗겨질 수가 있거든요. 아. 아. 미쳤나 봐 진짜. 미쳤나 봐 미쳤나 봐. 미쳤나 봐. 대박. 어 보여. 어머. 피부 진짜 좋아 보여. 완성. 됐습니다. 헤어랑 의상까지 마무리하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제가 오래 오잖아요. 여기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자리인데. 힘든 자리. 그래서 저거부터 나오고 싶은데. 여기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솔직히 아쉬운 게 있는 게. 너무 짧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답변이 굉장히 길었어요. 웬디님이랑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저도 너무 영광이었고. 촬영 중에 요청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저랑 듀엣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진짜 너무나도. 편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니까. 수다 친구랑 수다 떠는 것처럼. 아 진짜? 해서 노래하는 것도 뭐. 직업인데요. 우리 올해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웬디의 신곡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바로 아우트로. 우리 엔딩 포즈가 생겼습니다. 바로 레오 앤의. 시그니처 포즈. 우리 웬디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영광이에요. 우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remont이 Ved presidents agility. Lauren Underground. 회사에서도 Athleticsital 8장 trensfolk이 other time. 탐안봡 geometry이uin their day. 에이닝 TOD. 좋아합니다. 네 directors이에요. nosotros 사랑하십니까. kerified employees! 미안 enfant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웬디比較 Rex Niners Live One. 우리 여행 antimale 오는거지마Ấ. 우리 여행으로 돌 влад själ dudaizione 오지마오로 수다 DOU 27 Kay티 파 числа Frederick